안녕하십니까. 저는 LG디스플레이 IT사업부 IT영업 3팀에 근무하고 있는 권혁유채김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대학 내일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은 디플20기 운영사무국의 매니저를 맡고 있는 김범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일 공전개발사팀 김재호 선생님입니다. 모바일용 올레드 디스플레이 개발에 주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 여러분 이거 LG디스플레이 홍보양상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요? 예 그리고 저는 디플2기입니다. 디플2기입니다. 디플12기 출신 김대호입니다. 그리고 저의 도형! 디플이 벌써 1살, 2살, 3살, 4살, 5살, 6살, 7살, 8살, 9살, 10살이 되었습니다. 디플 10주년 축하합니다. 디플의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디플 1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요. 축하해요. 아 잠깐. 그래서 디플이 뭐냐고요? 디플은 LG디스플레이 영채널 소셜 크리에이터로 LG디스플레이를 홍보하고 디스플레이, IT, 대학생활에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는 대학생 홍보단입니다. 아 물론! 방문증 들고 입사한 척하기 LG 트윈터와 엘리베이터 타고 귀벅벅해하기 밥 먹고 화장실에서 가글하기 썸타기 환광뷰를 보며 셀카 찍기 고품격 커피 마시기 롤러블 올레드 보고 기절 초풍하기 등등도 합니다. 사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디플이라는 그 자체죠. 저희 디플은 LG디스플레이의 사내 행사와 외부 행사에도 참여하고 디스플레이, 디자인, 영상, 컨텐츠 제작 등 다양한 교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과 오비와의 네트워킹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디플만 해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10살이 된 20번째 디플 10살이 100살 될 때까지 20기가 200기가 될 때까지 지켜봐 주실 거죠? 2개의 직부 2개의 직 Initially, 침대차 staw 2개의 집 2개 sine 컵 4개의 전철 2개의 라루보 card 1개의 나타났ых 3개의 직표물 3개의 집 4개의 직표물 3개의 주민 3개의 직출물 기다리고 있을게요 플러스